덴마크 오픈 여단 캐롤리나 마린과 노조미 오크아라 결승 격돌 덴마크 오픈 여자단식 우승의 형방은 캐롤리나 마린과 노조미 오크아라의 맞대결로 좁혀졌다. 17일 덴마크 오덴세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20 덴마크 오픈 여자단식 중결에서 캐롤리나 마린과 노조미 오크아라가 나란히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여자단식 세계 랭킹 6위인 캐롤리나 마린은 중결에서 랭킹 44위인 이본 위를 2대0으로 꺾었다. 두 게임 다 캐롤리나 마린이 게임을 주도했으며 큰 위기 없이 승리를 따냈다. 첫 게임을 초반부터 캐롤리나 마린이 연속 득점으로 성큼성큼 달아나 19 대 12까지 격차를 벌였다. 하지만 5점을 연속으로 내주며 턱 밑까지 추격을 허용하나 싶었는데 서둘러 2점을 따내며 21대 17로 마무리했다. 두 번째 게임 역시 캐롤리나 마린이 연속 득점으로 쑥쑥 달아나 21대 11로 마무리 짓고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랭킹 4위인 노조미 오크아라는 랭킹 12인 미셸 위를 2대0으로 따돌렸다. 상대 전적에서 7승 3패로 앞서는 노조미 오크아라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역시 연속 득점이 주요했다. 첫 게임은 노조미 오크아라가 중반에 7점을 연속으로 따내며 승기를 잡아 21대 10으로 마무리했고 두 번째 게임은 초반에 7점, 중반에 5점, 후반에 4점을 연거푸 따내며 21대 7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다. 캐롤리나 마린과 노조미 오크아라는 18일 결승에서 맞붙는데 상대 전적에서 캐롤리나 마린이 8승 7패로 약간 우세한 상황이다. 출처 배드민턴 뉴스